에헤... 찹찹찹찹찹찹 요즘 자네를 보아하니 기력이 너무 허해졌네 그리하여 짐이 준비하였다 짐의 수라상에 올라와야 하는 것이 맞으나 오늘은 특별히 자네에게 하사하고자 하네 이 대미너를 먹고 더욱더 채널 발전에 힘쓰게 할 수 있겠느냐? 예! 해보겠습니다 고마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다치 올리고 오라이! 안녕하세요! 해물보고선입니다 오늘 드디어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간다던 민어를! 그것도 대미너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생성계 미들급 챔피언 키 1m 5cm 몸무게 10kg 전라도 신안 받아주시는 민어! 이 녀석은요 어제 새벽에 전라도 신안 앞바다에서 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핵거리로 쓰기 위해서 바로 꼬리를 끊고 여기 아가미도 칼집을 냈겠죠? 그래서 피를 다 빼서 신선하게 보관한 상태로 저에게 오늘 배송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9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충 계산해봐서 플러스 마이너스 딱 하면 24시간 얼추 잡아도 하루하고도 한 반나절하고도 조금 더 그 정도 지났는데 괜찮습니다 이 민어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는 숙성을 해서 먹는 게 훨씬 맛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정말 신선한 횟감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진짜 10kg니까 엄청 무겁다 이 녀석 기본 손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자 음이 네가 전라도에서 왔다고 해 비늘 다 그 시기에 해볼 것 같습니다 들어갑니다 이 걸리적거리는 지느러미는 잘라버리겠습니다 잘라버려라 큰일 났다 와 이거 다 언제 치냐 민어 한 마리 비늘이 망 하나를 꽉 채웠습니다 캬 자 이렇게 비늘을 깔끔하게 제거를 했고요 이제 머리를 제거하면서 안에 가장 중요한 부레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을 쭉 내고 우와 뼈가 어 됐다 뼈 끊어졌지 어 끊어졌어 뒤집어 자 라인을 따라서 쓸개가 안 닫히게 어우 여기 있다 쓸개 오우 큰일 날 뻔했어 형이 싹 대가지를 끊고 여기서부터 똥꼬까지 그냥 싹 열어줍니다 쭉 좋았어 우와 대박이다 깔끔하게 다 딸려 나왔습니다 귀한 녀석이요 우와 대박이다 10kg짜리 민어에서 나온 부레입니다 우와 일단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합시다 자 이렇게 아가미랑 내장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가미를 보시면 굉장히 색깔이 좋죠? 아주 신선한 상태입니다 민어 대가리입니다 불에는 얼음물에다가 굵은 소금을 넣어서 이렇게 담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손질을 끝냈습니다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났습니다 한참 걸렸습니다 이 민어는 버릴게 없기 때문에 최대한 다 발굴을 했습니다 이 큰 머리에서 머리 위의 쌀도 빼냈고 그리고 가마살도 두개 빼냈고 비늘 깔끔하게 제거하고 불에 채취해서 깔끔하게 세척하고 이제 얼음물에 잘 보관을 해뒀고 그리고 내장도 최대한 좀 깔끔하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승부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기를 좀 내고요 귀한 녀석이야 실수해서는 한데 어? 기를 내는 것도 쉽지 않다 자 뒤집어 자 꼬리 쪽부터 또 기를 쭉 내겠습니다 좋았어 뒤집어 이쪽부터 가볼게요 자 가봅시다 뼈를 잘 타고 자 중간 뼈까지 가고 뒤집어서 다시 한 번 좀 뒤집어 우와 뼈가 뼈가 자 봅시다 좋다 자 한쪽으로 해체했고 반대편 한 번 떠봅시다 역시나 똑같이 기를 냅시다요 침착해 소두르면 안 돼? 반포를 더 해체를 했습니다 우와 이 척추뼈가 그냥 거의 뭐 육고기뼈입니다 육고기뼈 굵기가 갈비뼈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씩 해야겠는데 그죠? 누구랑 얘기하는가? 아니야 내장막도 좀 자를 필요가 있으니까 고기 고난이다 우와 갈비뼈 허 공간을 잡고 뼈를 잘 잡아서 우쨰 너 잠깐만 대기하고 있어 여기 뼈를 도려내겠습니다 이 반쪽은 껍질을 벗기겠습니다 자 잘해야 된다 껍질 따라란 따라란 손잡이 만들어주고 뚠딴딴딴 뚠딴딴딴 뚠딴딴 오씨 자 얼마만에 껍질 한 방에 다 떴다 나이스 오케바디 댄스 뮤직 발레파킹맨 컴온 다시마 팔팔 끓으면 다시마는 건져 내고요 형님 이건 뭐 사골 뼈다군데 저희 형님이 푹 구워 드시랍니다 머리에서 나온 정수리살 이것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팔 끓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양파를 넣어 주겠습니다 아주아주 푹 끓이겠습니다 완전 지리탕이 고약 수준으로 우러나고 있습니다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 그리고 미나리 다진마늘 일단 한 스푼 한 번 더 넣겠습니다 간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한 소금 더 끓여주고 뱃살입니다 이거는 칼집을 줘서 불에다가 사사사사사사삭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장 안 들어갑니다 파이어 익었을 때 자 오 기름 나온거 봐 입수 라스트 입수 해농지 준비해가지고 물기 제거 이 민어 껍질을 뜨거운 물에 넣어서 익히겠습니다 싹 익으면은 와 추웁니다 얼음으로 입수 여기에 가졌으면 건져서 물기 제거 물기 제거 한 잔 하겠습니다 한 잔 하겠습니다 뱃살 껍질을 물에 익힌거 대미너 대미너 너무 기대된다 와 살이 살살 녹네 등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틀 됐는데도 아직 식감이 뭐 활어급은 아니지만 식감이 괜찮네요 고소하다 또 기대되는 여섯 가맛살 가맛살 한번 먹어봅시다 와 가맛살 와 가맛살이 진짜 맛있네 오우 살살 녹아버리네 제일 기대되는 여섯 이 민어는 부레 부레 하던데 먹어보겠습니다 와 지금 치즈 녹조씨 그냥 다 녹아서 없어졌는데 지금 쫀득쫀득하게 씹히는게 이게 무슨 식감이야 아주 쫀득쫀득쫀득이 와 불에 미쳤네 근데 얘를 씹으면 씹을수록 엄청 고소해요 와 완전 신기한 맛인데 약간 좀 충격적인데 되게 되게 뭔가 레스토랑에서 먹는 엄청 고급 고급 요리 먹는 것 같습니다 어이가 없네 진짜 세상에나 음 껍질은 민어 껍질 대 돌덩 껍질 껍질은 돌덩 껍질이 훨씬 맛있네요 근데 민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등 쪽입니다 등 쪽을 껍질을 익힌 거 등 쪽을 껍질을 익힌 거 불에 확 뜨는 불장난 친 거 그냥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게 무슨 느낌일까 약간 이 회가 살살살살살살 녹아요 음 느낌이 오네요 아마 회를 즐기실 때 숙성회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건 무조건 맛있게 즐기실 것 같습니다 근데 활어 쪽 식감 서공서공 이런 거 즐기시는 분들은 아 이거 좀 맞지 않을 것 같네요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좀 즐겨야 되는데 부레에 제일 손이 가네 민어는 제가 볼 때 부레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부레가 와 이건 뭐 생전 처음 보는 맛? 식감? 느낌? 다 가지고 있네 이 꼬리살을 얹고 갓김치를 딱 얹어버린 그 다음에 막장 쫄깍 얹어가지고 자 아 좀 욕심 좀 내야겠다 불에 두 개 소심하게 너무 조그맣게 썰었어 대박인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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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 다 먹어버렸네 이거 부레를 이거 하면 안 되지 어이 주인장 그 부레 리필 좀 합시다 아 땀에 그 부레를 이렇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런거는 리필 안 해주는 것인데 아이 참 곤란하게 참 맛있게 드셔잉 전라도에서 와서 이렇게 사람을 설레게 만들어버리네 와 내 뱃속에 오늘 그냥 호강하네 몇십만원이 들어갔네 자 어쩌다보니 부레는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민어 따고 부레에 홀려가지고 이 지리탕은 순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짠 이거 실액이 아닙니다 미나리인데 제가 너무 정신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끓였고 간은 국간장 맑은 국간장 두 스푼밖에 안 넣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해장술 탁 해서 와사비 싹 얹어가지고 이게 대미너의 윗살 근데 뭔가 구함도 많이 먹어 음 와 그냥 녹아버려 녹아버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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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